요즘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나이대가 어려지고 있죠. 얼마 전 사상 최대 규모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던 LG에너지솔루션도 청약자의 절반이 2030세대였고 10대 투자자도 8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이렇게 10대 투자자들은 늘어나는데 경제 교육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김민준 학생은 재작년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공시 서류까지 뒤져가며 투자 계획을 세워 수익률 50%를 달성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잠시 중단한 투자를 대학에 가면 마음껏 해볼 생각입니다. 1, 2년이라도 더 빨리 시작해서 20년 뒤에 10년이 걸릴 걸 나는 20대 후반에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을. 하지만 10대 투자자 모두가 민중군처럼 꼼꼼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20세 이하 투자자들 사이에서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 투자액은 지난 3년간 무려 18배 치솟았습니다. 분석에 준 거나 틀이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거나 결국 단기로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벌려고 추구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다 보니 손해가 생기거나 또는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는 경우들이. 교사들은 투자에 나서기 전에 경제 지표를 잃는 능력부터 갖출 것을 충고합니다. 경제 문해력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경제 지표들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을 단순히 텍스트상으로 써 있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경제 수업은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경제 선택 비율은 사회탐구 과목 가운데 꼴찌인 2% 수준이고 2028년부터는 수능에서 빠질 위기입니다.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지난해 130명에 달하는 이과생들 대부분이 수능에서 시험도 보지 않을 경제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수업에서 직접 모의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세뱃돈으로 실제 투자에 나서겠다는 박상현 군도 모의 투자로 주식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실험했고 큰 돈을 잃는 경험도 미리 해봤습니다. 투자를 도박으로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경제 학습의 기회로 삼아달라는 게 교사들의 당부입니다. 주식 뒤에는 항상 기업이 있거든요. 기업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 그것이 커지는 건데 그 전망을 보고 하는 건데 일확천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배운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이 정도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